켜졌네 지금 낚시하고 있다고요? 낚시를 어디서요? 밤인데? 낚시 돼요? 낚시를 어디서 해요? 좋은 시간 보내냐고요? 좋은 시간의 의미가 뭐죠? 좋은 시간? 모르겠어요 좋은 시간 보다는 그냥 잔 것 같은데요? 저녁은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녁이 아니라 늦은 점심을 먹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이다 10시 2분 2분 또 2분 3분 3분 2분 잠시만 오빠 사랑이 저를 왜요? 저를 굳이 사랑할 필요 없어요 안 사랑해요 대비자 사랑하지 말아주세요 고등래프2 나갈거냐고? 아니요 고등래프2? 뭐 안나가면 내가 니들 밥그릇 그거 그거 물어보려고 나가냐고 물어보는건가 다이어트하냐고요? 아니요 안한대요 다이어트하냐고 싫어요 귀찮아요 하나하나 읽고 있네 하나하나 읽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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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. 안 끌까요? 안.. 안 읽.. 읽지 말까 그러면 안 읽을게요 그러면 여행을 Kendukah 6장 못나도 정리 09장 4장 오늘 한 번이라도 물 붙였냐고요? 물을 부쳐냐는게 뭔 소리지 뭔 헛소리야 쌍꺼풀 했다고요 쌍꺼풀 없어요 쌍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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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힙핵하고 싶다 오세요 오시면 되잖아요 뭐 안 올 거면 말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콘서트도 아니고 잘되던 말던 언제부터 목소리가 낮아졌냐고요 저 원래 목소리가 높은 톤은 아니었는데 랩할 때 올라가서 그렇지 목소리가 높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살 빠졌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제가 살 빠진지 안 빠진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bt잠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숨가고 싶어요 잠시 sel이다 잠시만요 잠시 나는 너를 전체 페이지로 보고 싶다 아 진짜요 전체 페이지요 보세요 전체 페이지로 방금 일어난 건 아니고 아까 일어났는데 지금 자면 안 드는데 졸려서 고민 중에 잘지 말지 이러다 자면 개꿀잼 왜 맨날 이 시간에 불을 껌껌하게 하고 있어 그냥 저 본래 집에 불을 잘 안키는데요 집에 불을 잘 안켜요 원래 좀 어둡게 살아요 어두운 남자라서 왜 자면 안 되냐고 왜 자면 안 되냐면 너무 많이 자면 뇌졸증 걸린대요 그래서 잠을 조절하려고요 너무 많이 자면 뇌졸증 걸려 랩할때 라임 많이 신경쓰나요 뭐 울어요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알갖고 내가 흔한 제거 그런 게 너희가 흔한 제거 그냥 그냥 흔한 제거 저흔 제거 되게 영양가 없는 질문들이 많군 재미가 없다 이게 옛날에는 보면은 다 답하고 혼자 짜증내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답하기조차 귀찮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나정훈 래퍼가 노엘랑 디스전 하고 싶대요 아 그래요 혼자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카페 가면 뭐 먹냐고요? 카페 가면 아메리카노 졸리면 자자고요? 근데 많이 자면 뇌졸중 걸린대요 7시간 이상 자면 뇌졸중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한 7시간 자는 걸 7시간만 자요 요즘에 집에서 가장 야한 물건이 뭐냐고요? 저 거울 수 저 거울 수 저 거울 수